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어제 시험을 치렀고 선생님도 어제 정상수업이 있어서 어제 밤에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선생님 느낌에는 평소에 학생들이 봤던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변 분석기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다 평이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근데 어제 이제 선생님 제자들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왔는데 보통 이제 당일날 전화 오는 거는 좋은 전화야. 당일날 전화해갖고 왜 나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화였어. 다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내지는 100점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느낌을 물어봤다고 평소 모의고사랑 이번 거 어땠는지 그랬더니 좀 계산 복잡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사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일단 선생님 생각에 가형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킬러 문제는 뭐 항상 어려운 거고 중킬러 문제들도 약간 계산도 복잡하고 사고도 좀 통합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어려웠던 시험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지키시고 좀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힘들었을 거야. 그럼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취합된 결과가 정확하진 않아.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컷도 다소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가 또 수능 결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 본 시험이니까 편안하게 전략 정확히 세워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9월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 좀 더 좋은 성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멘탈 지키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보자고. 알겠죠? 야 일단 선생님 뭐 해석 강의 해드릴 건데 1번부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오늘도 아까 학원에서 좀 질문을 받아갖고 풀어주고 왔는데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뽑아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자기가 맞았다고 보통 이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스킵해버리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17번 문제가 오래 걸렸어. 한 10분 걸렸는데 맞긴 맞았어. 그럼 10분 걸린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틀린 거야. 시간 투자 너무해갖고 막상 뒷부분에 문제를 못 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정확히 좀 풀이가 긴 거. 그렇죠? 맞긴 맞았어도 좀 찍은 감이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다 들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오늘 다 안 해줄 거고 핵심적인 거만 해줄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 알겠죠? 푼 것도 다시 한번 들어봐. 됐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강의 마인드가 정말 수능답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풀이를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결하게 선생님 어제 밤에 풀었듯이 똑같이. 그렇죠? 가감 없이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의 풀이랑 비교하면서 좋은 거는 좀 취하시고 또 개념 부족한 거 체크했다 공부하시고 해갖고 좀 열심히 정리를 해봐. 알겠죠? 가겠습니다. 어디부터 하면 되냐면 쭉 넘겨봐. 14번까지 넘어오세요. 14번. 14번도 쉬운데 애들이 한동안 개념적인 거 안 하다가 오랜만에 보면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어.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직선 X는 K가 있고 두 곡선이 있습니다. Y는 로그 EX와 되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8 마이너스 X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직선 X는 K와 만나는 두 교점을 AB라고 잡은 거야. AB라고 할 때. 됐죠? AB의 길이가 뭐가 되는?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곱입니다. K가 여러 개인가 봐. K의 곱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K라는 거는 0에서 8까지의 수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됐지? 야, 이건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봐. X축. Y축에. 하나의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니까 로그 2에 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렇죠? 그럼 과연 얘는 뭐냐? 얘를 잘 그려야 되는데. 봐봐. 8 없애.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얘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전에 모양은 원점 대칭시키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됐죠? 얘를 정확히 8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8만큼 이동을 시키면 점근선이 8이 되면서 이거잖아. 점근선이 8이 되면서. 됐죠?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봐봐. X는 K를 잡잖아 이렇게. X는 K라는 걸 잡으면 이게 A고 이게 B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단 봐봐. 이 크기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봐. 크기가 2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이 정도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하나. 또 이쪽에서 하나 나오겠지. 같은 폭이니까. 됐죠? 둘.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겠지. 생각을 잘해봐. 됐죠? 2가 되는 거. 이쪽. 이쪽에도 하나 나오겠죠? 이쪽에도. 그렇죠? 이게 좀 다 안 그려서 그런데.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됐죠? 어느 경우에 딱 2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렸을 때. 이해가지.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 간격이 2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개가 될 거라는 예측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이 함수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위쪽에 얘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야. k를 대입하면 되죠? 이 함수값 자체가. k를 대입하면 로그 2에 k고. 하나는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에 8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두 개를 빼야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고. 됐죠? 얘가 2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잡아주면 되겠죠. 됐죠? 다 했습니다. 일단 이거 정리해봐. 더하기니까 로그 2에 k의 8 마이너스 k는 얘는 로그 2에 4잖아. 로그 2에 4 또는 로그 2의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오면 다 했네요. 이 진수가 k의 8 마이너스 k가 4일 때가 있고 또 k의 8 마이너스 k가 4분의 1일 때가 있어서 됐네요. 2차 2차니까 전체 4개 나오는 거 맞네. 확인됐네. 그죠? 다 했어. 곱해서 넘기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전식. 넘기면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방전식인데 근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두 근의 곱은 a분의 c하면 4고 여기 두 근의 곱은 a분의 c하면 4분의 1이니까 모든 근의 곱은 뭐야? 4 곱하기 4분의 1 해서 1이다라고 잡으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되죠? 잘 챙겨 놓으시고. 15번 봐봐. 이런 개념 문제들을 잘해야 돼. 이 15번도 실제로 뭐 센 수학 개념을 이런 기본서들에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오랜만에 등장하면 또 어려워지는 거지. 잘 봐. 우리 fx가 a 코사인 파이 x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맞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 인테그랄 1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ft dt. 됐죠? 이퀄 3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됐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일단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일단 0으로 가는 놈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은 따로 극한을 취하고 이게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봤을 때 두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하나가 수렴이 되는데 하나가 수렴되지 않으면 이거는 발산이야. 답이. 그죠? 그럼 결론은 어떤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1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 놈도 어떤 수로 가야지. 물론 3으로 가겠죠. 어떤 수로 가야지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생각하면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됐죠? 얘는 이제 x분의 1 인티그랄 1에서 x 플러스 1까지 ft dt에서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게 얘를 이렇게 본 사고가 있어야 돼. 이거 원시 함수를 라지 f라고 한다면 라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f1 되는 거 보여? 됐죠? 그럼 이거분의 이게 바로 뭡니까? 미분 개수죠. 미분 개수 정의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정확하게 라지 f' 1의 정의가 되는 거죠. 다 했네. 얘가 뭐야? 얘는 f1이잖아. f1에서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어차피 1로 가기 때문에 답은 f1이 답이죠. f1이고 1 대입하시면 a 코사인 1 넣어봐. 파인가? 파이에서 이렇게 됐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a다 해서 마이너스 a가 3이다 끝. 됐죠? a는 매지야. a는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잠깐, 잠깐만. 잠깐만. 지금 fa 구하는 거지? 그렇죠? a가 아니잖아, fa. 그렇죠? fa. fa를 구하는 거야? 끝까지 봐야죠. 됐죠? fa니까 뭘 구하는 건데?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코사인 마이너스 3 대입한 9파이잖아. 그렇죠? 9파이. 됐죠? 이 2파이집 까버리면 이거 코사인 파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3이 되겠죠. 답은 3이야. a 구하는 게 아니라 fa 구하는 거야. 됐죠? 3이 답이네. 됐지? 16번. 야, 이거는 뭐 매년 출제가 되는 거고. 삼각함수의 도형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은근 좀 애들이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 한번 잘 한번 잡아 봅시다. 근데 실제로 이 도형활용 문제는 실수의 개념이 별로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수만 잘 잡아내시면 답은 무조건 맞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입니다. 4분원이죠? 4분원 그리고 이게 a, b, 수지. 됐죠? 이렇게. 봐봐. 부채고 5ab가 있고 호ab 위에 p가 있는데 p라는 점이 있대요. p라는 점이 있고 p에서 5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b, p 위에 q를 잡으래. q를 잡고. 됐죠? 각 p, o, h와 p, o, h. 이거죠? p, o, h 이거. 각 p, o, h와. 됐죠? 그리고 각 p, h, q죠? p, h, q. p, h, q. 그래서 이거네. 이렇게. 이거. 이게 둘 다 세타로 갔다라는 얘기네. 됐죠? 이렇게. 그랬을 때 삼각형 o, h, q의 넓이를 s 세타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거를. 이거를. s 세타라고 할 때 이거죠. s 세타라고 할 때. 우리 구하고자 한 게 뭡니까? 리미트. 세타가 0. 그렇죠? 세타분의 s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이게 문제네. 됐죠? 일단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채꼴이기 때문에 원이나 부채꼴이 나오면 일단 반지름이 1이니까 이게 이용이 돼야 돼요. 일단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위의 점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용이 안 됐다고 하면 잘못 푼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자고.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가 1이면 코사인 곱해버리면 이 o, h의 길이. 한 변이 나와버리지. 이게 코사인 세타다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됐죠? 또 한 가지 보여야 되는 게 봐. 어이! 잘 봐. 야, 이거 세타잖아. 그럼 얘가 90도니까 이걸 x라고 한다면 세타 x의 합은 90도죠. 그럼 세타 x의 합이 90도니까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의 길이야. 이거의 길이. 이거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에 다시 코사인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거란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낸 거잖아. 됐죠? 그럼 밑변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보자. 얘는 코사인 세타에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됐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은 각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 그렇죠? 따라서 각을 정하려면 또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변을 이용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뺏어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4승의 세타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봐봐. 세타 자체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세타는 예각 취급하면 된다고. 예각 취급. 알겠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사인이 밖으로 양수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인 세타라고 쓰고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놔주시면 좀 더 예쁜 답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다 했습니다. 끝! 넓이 구해봐. 넓이 구하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전체잖아. 그럼 전체 뭔데? 이거 두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사인이 묶이겠네. 사인 세타가 묶이면서 됐지? 코사인 세타가 남고 이거는 얘는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됐죠? 그거의 높이가 뭐야?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면 높이고 분모에 세타가 있으니까 세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됐죠? 정확히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갈 거 아니야. 됐죠? 나머지 2분의 됐죠? 얘도 세타 0 넣으면 1로 가니까 0 넣으면 이거 1, 0 넣으면 이거 2 되면서 1 플러스 루트 2다 해서 이것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됐지? 답은 1번이네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